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대천에서 한람발로 가는 베트남 한국기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노트북과 흰린보는 포함한 모든 개인, 전차 장비들은 크십시오 혹시 여러분 할렁파이에 가봤습니다 저는 한 번에 조행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은 분에게 할렁파이를 추천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할렁파이에 조행 간 것이 가장 지역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렁파이는 적사과 문화 등 모토 느끼 수윗는 것입니다 할렁파이는 베트남 제이의 정승지로 베트남의 주사 문화 과학 보천 지역으로 시청하겠습니다 할렁파이는 내 러 온다는 뜻이고, 롱은 중기라는 뜻입니다 할렁파이는 하늘에서 내 러은 중기라는 뜻입니다 할렁파이는 매년 여름에 이주의 둥간 수제이든 하늘 때 세계도로 나라에서 롱은 인과 가수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서 다른 나라 공동도 많이 보고 유명한 가수도 만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할렁파이는 바다와 가까워서 해산문 주리도 맛있고, 구렁할 것도 많습니다 더듬 미라서 바다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봐도 하나 없는 찬찬한 바다의 바귀 사이에 북주로 묵건한 해상가국들이 더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잔은 관광객의 외국인은 포함해 백면만 게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날씨가 더우니까 외추할 때 모자나 우산은 다치고 다니세요 저희 서비스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앞으로 다시 보았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 구미 아니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내에서 2년 동안 사라지 된 분에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시간이 있는데 할렁파이에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num zwei disagreements 피幕에 대한 이야기